안녕하세요 산책꾼 입니다. 이곳은 경남 산청 입니다. 자 바로 밑에 송이가 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보는 송이네요. 돌 틈에서 올라왔습니다. 주변에 묻는걸로 봐서는 이거 하나인 모양 인데요. 이야 희한하게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왔네요. 뭐 거의 끝물 같기도 하고 지금 비가 올락말락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보면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아 제법 크네요. 아 깊이 박혔네. 일자 송이가 아니고 밑에 좀 휘어진 모양인데요.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. 벌레가 조금 먹긴 했는데요. 오늘은 이 산도 처음이고 여기서도 처음 발견한 송이입니다. 여기는 온 산이 송이밭 굴락지 같습니다. 시기가 좀 늦기는 했지만은 잘 찾아보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와 깜짝 놀랬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? 송이가 활짝 다 피었네요. 와 여기도 있구요. 저 뒤에도 있습니다. 이야 장관이네.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와 송이길 따라 살살 내려오는 길인데요. 와 완전 다 피어 버렸네요. 어마어마한 송이입니다. 이야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맞나 다섯 개 이거는 뭐 접시만 하네요. 완전 다 피었습니다. 와 와 어 여기 있네. 여기도 있고 안 핀 거의 여기 있네요. 이야 오늘 대박 쳐 버렸네. 다시 여기도 있습니다. 몇 개 인지는 샐리지도 못하겠고.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이야 진짜 여기는 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이야 손도 안 냈네요. 완전 생자리네요. 여기도 다 피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이야 이 참 기가 찹니다. 또 있네 이야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완전 바치네요. 이야 오늘 이대로 끝나나 싶은데 하산길에 완전히 대박을 맞았네요. 이야 멋집니다. 전부 다 송이네. 자 뭐 볼 것도 없습니다만 그냥 뭐 따면 됩니다. 이야 아 땀 빠지네 크기도 적당하고 아 모양 좋습니다. 이야 완전 대박이네요. 아 완전 대박이네요. 이건 뭐 벌레가 좀 먹기는 해도 떼도 싫어하고 우유가 안 빠지네요. 아 완전 우산 같네요. 이렇게 또 밭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. 와 이 사람이 오늘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런 거는 또 자리는 빼먹었네요. 한번도 안 지나갔다는 소린데 그러면 이렇게 펼 때까지 와 참 의외가 없네요. 와 진짜 이거 이런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. 동네 산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났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 와 아이고 힘대로 다 컸네요. 있는 힘껏 다 컸네요. 와 어마어마합니다. 요것도 뛰어버렸네요. 쑥쑥 그냥 빠집니다. 진짜 묵었네요. 이런거 보니까 사람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그런 곳이었네요. 이 자리에서만 벌써 6개 땄네요. 잘 묻어 주고요. 그래야 또 내년에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없네 진짜. 거기 뿐이 아니고 여기에 진짜 물건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. 이거는 아직 가시 피해지기 직전입니다. 이 뒤에도 하나 있네요.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. 감탄밖에 안나오네요. 자 이것도 한번 따 보겠습니다. 벌레가 밑에 조금 먹었네요.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도 이런 자리가 빠진게 있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. 그 아까 영감님 말씀이 자리가 없다고 하더만은 이야 정말로 자리가 없네요. 적당한 습도와 기호만 맞으면은 아무 자리에서나 다 핍니다. 이게 진짜 무슨 부채만한데 이게 누가 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.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소리도 좋고 향기도 좋고 이야 이거는 딱 덮어 썼는데도 밀고 올라와서 딱 피었네요. 버스산행 댄기 없는데 이런 경우는 생긴 처음이라서 저도 생각해도 의의가 없습니다. 밑에 여기 또 덮어쓰고 있네요. 웃으면 안되는데 자꾸 웃음이 납니다. 아이고 음자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줘 무슨 아 말이 안놉니다. 한번 모아볼까요 그럼 모아서 단체 기념차례 하면 해야 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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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다 안잡히네요 으 으 으 으 으 에 으 으 범 mir 으 에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으 200k 하 MORE 대단한 밭을 만났네요 ihr 대단한 밭을 만났네요. 이제 흥분을 좀 깔아 앉히고 한군짜리에 다 모아봤습니다. 총 18개네요.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 피었다는 것 뿐이지 정말 대박입니다. 송이 산행 다니면서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. 대단한 송이네요. 힐링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